어.. 바로.. 바로 가자 참.. 60개인가? 60개면은 얼마야? 흐흠 하하하하 아 이거 섞는거 아니냐? 안 올라가던들? 아 맞다 흐흠 60개 안에 가면 나쁘지 않다 안가겠지? 가나? 흐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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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3줄 나오면 어떡해? 써야되나? 아 나오고 나서 생각해볼까? 흐흠 흐흠 아 다 쓰지 않았다 벌써 역시끼리 흐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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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세트 투자해 과감히 들어가 흐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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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작의 타이밍인가 이걸 어떻게 해야되냐 와아 너무 잘가던데? 아 옵션 어떻게 뛰어 이게 문제돼 나오지도 않고 이 옵션을 어떻게 뛰어야 돼 아 등급업 잘 된다 아니 근데 이거 해야 돼 그래서 대강 뛰어놔야 되지 않을까 어 근데 힌퍼 한 번이 안 나오네 아 일단 잠깐 킵할까? 오케이 이모탈링도 잠깐 킵할 옵션을 좀 만들어 놔야 돼 두 절반 욕심내지 말고 아니 아깝다 아 x4% 일단 킵해 할 거 없나 이제? 아 나 없는데 할 거 아 말도 안 돼 상의하는 거 11, 11, 14인데 아 킵 안 되겠는데 아 하이 하죠 하이 27%라서 하기 싫은데 30% 하고 싶은데 나는 없는데 이제 할 거 어떡하냐 아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나중에 생각해보자